와 땡 살아있었네? 손이 너무 떨려 충전은 하셨나요 사장님? 무조건 잡아야 하는 미션 11번, 22번, 33땡, 44번 한 70번부터 한 100번까지 보순 킬 수만 인정하는 거고 어렵지 않아 이거 작년에 4땡 잡아가지고 혼내줬던 그 영상 아시죠? 그 영상에 나왔던 주인공이 오늘 다시 똑같은 미션을 혼내고 싶어서 걸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가볼까요? 도전! 파이팅! 미션 깨러 갑시다! 우리 부드캠프 한 번만 더 가보고 그 다음번에 파라데스 가자 이번에는 파라데스 별로 안 올 것 같아 제발 조랄만 하지 않기를 한 워코인 주시면 안 돼요? 어? 총...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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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씨 뭐야 아 내 55번! 나갈걸 밖에 나갈걸 아 오른쪽도 옥상에 있었네 아 짜증나 진짜 왜 이렇게 애들 많냐 아 뭐야 아까도 그냥 나갈거 나 왜 옥상 여글로 같이 쓸데없이 사람의 욕심은 흐흐흐흐흐흐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 이거 샷팔리 요즘 참 안좋다고 얘기할랬는데 잡았느냐? 31분 이 메샷은 무조건 땡이를 땡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55번 잡았을 때 다같이 환호를 지른건데 말도 안되는 확률이 55번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 잡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땡보다는 그게 잘 안나오더라고 아 싸우는 애들 있으면 그렇지 허! 5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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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모른척하고 맞딱히 가볼까 던질게 없네 와 나이스 아 46번인데 얘가 아니었어 아 동시에 뜬거야 난거랑 그 애조 그 아니야 아 왜 방금 55번 거 어딨는거야 66번이랑 56번 거 어딨냐 19번 아 얘도 아닌데 난 살아있긴 하잖아 그치? 아직 포기하기는 일로 살아있어 그치? 여보 또 봤나?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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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어난 공기 20번 나이스 37번 빨리 딴 데 옮겨야 돼 자리를 어머 애 그리카 44번 죽었다 발소리 너냐 66번 와 이거 건너가니까 더 빡세다 수리탄 들었다 아 죽었다 55번이었다 얘가 세상에 73번 얘가 55번이었어 미쳤다 너무 아깝다 스르륵인데 개무섭 스르륵인데 개무섭 어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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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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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무섭아 진짜 쫓아오는거야 와 진짜 미친네 쫓아왔네 나 진짜 약간 살인자한테 쫓기는 느낌이었어 방금 아 나 왜 들어갈래 아니 55번 너무 아깝다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아 너 왜 내거 뺏어먹냐 아 그런가 부트캠프로 가면 아 살아있다 66번 66번 개잘한다 쟤 자랑 탐템까지 살았수도 있겠다 쏙까맥까 쏙까맥까 하나도 못맞췄어 아 내가 너무 아 아 아 아 매일 싫어 아 사람 살려 너 풀피아 아니잖아 와 근데 질 뻔했네 내가 너무 못써니까 안 해 아하하하하하하 아 어 오케이 제이드? 아 젠장 아 애들 들었구나 나 얘는 얘는 비행기 때문에 못들었나 생각했는데 아 내가 엄폐운데 이겼다 그러게 키를 많이 먹어서 이거 그냥 11번 잡아도 키를 많이 먹어서 엄청난걸? 무서운데 어떡하지 갈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다 할킬에 66번 잡으면 몇개예요? 발소리 어디였지? 발소리 났는데 얘가 66번 같은데 느낌이 왜냐면 부트캠프에서 이렇게 난거 같거든 내총소리도 듣고 키라로 왜 안갔어? 아 59번이다 얘 아닌데 얘 아니야 아직 걷는 얘는 뒤에서 오네 아까 쟤 차 쏟으네 봐 8번이 34번 66번 저쪽인가? 66번 아직 살아있다 개쩐다 제발 66번 잡고 치킨 33번 나이 괜찮아 66번이 살아있으니까 뒤에 오는거 잡아야지 내가 나중에 진행할 때 좋은데 잡는 순간 Give it 다 죽었네 뺀 다 죽은 것 같아 나 우산 카우 해야겠다 진짜 남았을 수도 있어 자기장은 좋은데 자리가 엄청 무서운데? 다섯명 다 나만 볼 것 같네 한 명 더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기서 깜빡 이것봐 이것봐 온다 이 땡이다 이 땡이다 나 10킬인데 아 정말 이 땡이 살아있었네 손이 너무 떨려 충전은 하셨나요 사장님? 지킴만 먹으면 되는데 너무 무섭다 가야되는데 노란핀? 이산이 오른쪽 한명 있을 것 같은데 길리가 어디까지 왔을까 나이스~~ 요허~~ 나 앞에 없어서 너무 쫄랐잖아 나이스 우와 7킬까지 나이스 우와 12킬했어 12킬 우와 나이스 몇 개야 이게 다 나이스 나이스 젊은 양반 내년에 한판 더해 이거 재밌는 뮤션 유튜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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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